셀터 우드 셀터 우드 나쁘지 않은 맵이죠 셀터 우드 바로 덫을 잘 깔아줘야되요 셀터 우드 바로 뿌릉 하나 깔아주고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어린이를 합성한게 데린이라고 합니다 오버워치도 올인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데바데도 데린이라고 해요 바로바로 깔아주세요 이런데 그냥 막 깔아주세요 여자들은 아홉스 엄청 슬프다 넌데 진리님은 괜찮아요? 여자들이 슬퍼한다고요? 그래?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여기 돌리다 사라졌어 안보이는구만 안개가 너무 자욱해 안개가 너무 자욱해 일단 덫을 집으로 가자 안개가 너무 자욱해 안개가 너무 불편하다 덫 하나 깔고 아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집 근처에다 깔자 여기다 하나 일단 여기 좋아요 덫 좋아 여기 위치 덫으로 이런데 숨어있을텐데 안개가 그런데 안보인다 덫을 가지러 가자 덫을 가지러 가자 안보여 어디있냐 저기있구만 릴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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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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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일파티에 어서와 웰컹 뭐야 반대로 갔나 뭐야 반대로 갔나 어디갔어 니 자식이 거기안나있으면 모를거같니 생일파티가자 나의 생일파티가자 니가 사보타즈를 타고있었구나 야 이거 약간 큰일난거같은데 아니구나 아이언그랩이 있어 나에게 일단 호르레시하게 널어주고요 미두 범 릴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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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심안심 락앤락 한번 걸어주고 락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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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또 하나 끊어라 주자 어디서 구하려고 우레스 미터 우레스 미터 너도 생일파티 가자 일로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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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스 미터 깔끔하게 널어주고 릉맨 너도 근처에 널어줄게 릉 너도 일로와 릉 릉 릉 릉 릉 아니야 일단 바닥에도 스크래치 자국은요 기어다니는 애들도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지가 오실나 아우지는 오는데 아니 이 소리는 아니 이 소리는 릉 릉 릉 릉 릉 오오오오오오오오어 릉 릉 히!. 하하하하하하 월컴 월컴 젤리의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젤리 땡큐 얘들아 고마워 우리집에 온걸 환영해 내가 친구들 데려올게 기다려 나의 생일파티 축하해줘서 고마워 고맙다 어휴 내 생일을 또 축하해줘 이거 진짜 오는구만 초대해야지 월컴 월컴 젤리하우스 생일선물 갖고왔지 얘들아 생일선물 갖고왔지 여기있어 이응맨 어디갔어 반대로 가봤자 소용없어 너도 빨리가자 우리집으로가자 우리집 반지아야 괜찮지? 우리집 반지아야 반지아집이야 깔끔하게 널어줍니다 아니 밤에 탈줄을 해 우리집에서 리어어어어어 뷰윙 히히히 하하하 도용없어? 들어올 때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나 뷰윙 뷰윙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해피 버스데이, 깔끔합니다 우리 루엣스비도 오! 오! 잼! 아하하하 깔끔해요 해피 버스티 젤리 쌍유 감사합니다 생일선물 챙겨왔어야지 막구만 추천 가지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